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사 자격증의 모든 것 요리공작수의 하로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식조리산업기사의 애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소고기 완자에 다진 쑥을 넣어서 완자탕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완자를 익히실 때 팬에 익히는 게 아니라 국물에 바로 넣어서 익혀준다는 게 조금 다른데요 조리 방법을 잘 숙제해 주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애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상의 재료를 이용해서 애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소고기는 키친타올에 감싸서 핏물을 제거해 주세요 대파마늘은 사용할 만큼만 다져주시고 남은 대파마늘은 소고기 육수에 넣어 주도록 할게요 냄비에 물 4컵 넣어주시고 다지고 남은 대파마늘은 넣어주세요 만약 시험장에서 육수용으로 지급된 양지고기가 있다면 양지를 넣어서 육수를 끓여주시고 양지고기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다져서 사양해야 되는 우둔살을 조금 넣어서 육수를 끓여주셔야 됩니다 쑥은 입만 떼주세요 이렇게 해서 손질한 쑥은 대친 뒤에 다져주도록 할게요 두분은 판의 눌림부분을 제거해 주시고 수분을 제거한 뒤에 칼등으로 으깨주세요 실판은 4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육수가 완성되면 불을 끄고 채 한번 걸러주세요 육수가 완성되면 불을 끄고 채 한번 걸러주세요 육수가 완성되면 불을 끄고 채 한번 걸러주세요 육수는 버리셔도 되고 구명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들어온 육수에 소금으로 간을 해주고 간장으로 색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소금 반 작은술 간장 한 작은술 육수가 완성되면 바로 쑥 대칠물을 끓여주세요 소고기는 곱게 다져주세요 소고기는 곱게 다져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쑥은 데쳐주세요 데치기 전 소금 살짝 넣어주세요 약 10초간 데쳐낸 쑥은 찬물에 헹궈주세요 데친 쑥은 수분을 충분히 제거해주세요 쑥도 곱게 다져주세요 쑥도 곱게 다져주세요 이제 쑥과 소고기를 이용해서 고기 완자를 만들어 볼게요 두분은 소고기 양의 3분의 1 정도 넣어주세요 다진 대파만을 소금 3분의 1 작은술 설탕은 시험장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넣으시면 안됩니다 설탕 3분의 1 작은술 깨는 손으로 부셔 넣어주세요 포크춧가루 참기름 3분의 1 작은술 잘 칠해주세요 잘 칠해주세요 달걀을 황백으로 나눠서 지단을 붙여주시고 남은 달걀을 이용해서 달걀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각각 소금간을 살짝 시켜주세요 불은 약하게 틀어주시고 식용유로 코팅해주세요 지단은 1 작은술씩 붙여주도록 할게요 지단을 붙이고 남은 달걀물을 섞어주세요 지단 반대편도 익혀주도록 할게요 다 익으면 지단은 건져주세요 이제 냄비에 육수를 부어서 끓여주도록 할게요 육수를 끓이는 동안에 완자는 2cm 크기로 빚어서 총 6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빚어놓은 완자에 밀가루 한 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빚어놓은 완자에 밀가루 한 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밀가루를 잠시 먹인 뒤에 달걀물을 입혀서 육수가 끓어오르면 육수에 넣어 익혀주도록 할게요 소고기 편육이 식었다면 소고기 편육은 4cm 길이로 편썰어주세요 육수가 끓어오면 달걀물에 완자를 넣어서 버무려주세요 이제 끓어오르는 육수에 한 개씩 넣어서 익혀주도록 할게요 완자에서 떨어진 달걀과 거품은 제거해주세요 완자에서 떨어진 달걀과 거품은 제거해주세요 편육도 따뜻해지도록 넣어주도록 할게요 완자가 익는 동안 황백지단은 마른 몸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완자가 육수 위로 떠오르게 되면은 실파를 넣고 10초 정도 더 끓여낸 뒤에 완성 잡시인 국그릇을 담아주도록 할게요 국그릇에 완자와 실팍 소고기를 먼저 담아주도록 할게요 권지를 먼저 담아낸 뒤에 요 구상에 따라서 국물은 200cc 혹은 300cc 담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고명으로 황백지단을 올려주세요 이상으로 애탕을 완성해봤고요 이제 애탕의 평강인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완자의 크기가 요구상에 맞게 나왔는지 체크해보시고 개수도 요구상에 맞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완자의 모양이 일정하게 나왔는지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완성된 애탕의 국물이 심하게 탁하지는 않는지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달걀물이 심하게 찢어지지 않도록 익히는데 유의해서 완성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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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